에 여기 어디냐 하면 충남 당진 해양 캠핑공원에 이제 캠핑을 봤습니다 도착한지 한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에 이제 저기서 텐트를 다치고 여기 뷰와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를 한번 찍기위에 숨을 고르고 불을 한잔 마시고 왔죠 이 삽교호 인데 여기가 사실 두번째 인데 아주 멋있는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가서 한번 더 왔죠 잘 드리나요? 아 잘 되죠 이곳 당진 해양 캠핑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지 여기가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되요 꼭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가 우리의 캠핑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 텐트죠 자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보이나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얼굴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물이 빠졌다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뻐요 이게 주말에는 여기가 2만 5천원 1박에 그 다음에 평일은 2만원 아주 싸죠 이게 국립이라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오오오오오 으 이거 미끄러질 뻔 했어 자 그럼 이 안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지 쫙 조금 후졌나 아무튼 자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 3명이 잡니다. 한 5명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5명 정도 잘 수 있고 이제 맥주 한잔하고 쉬었다가 저녁을 먹어야죠. 오늘 저녁 메뉴는 뭐냐? 아직 미정입니다. 무엇을 먹을지 우리 텐트에 쓰여있는 비트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는데 주말은 예약하기가 힘들 거예요. 너무 싸고 이래가지고 싸고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난 곳 당진해양캠핑공원 여기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. 설거지의 담당은 주로 쪼쪼쪼 쪼쪼TV의 쪼가 설거지를 주로 해요. 왜냐하면 저는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로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캠핑 장비를 좀 더 소개해 줄게요. 이거 일본 후쿠오쿠에서 산거 5천원짜리 아주 불만 하죠? 예뻐요. 없는 것보다 있는게 훨씬 나아요. 이거 중고 이거 아주 따뜻해요. 겨울에 없으면 추워요. 그 다음에 우리 이글루 아프면은 여기 맥주부터 해가지고 먹을게 쫙 있죠? 여기 끈에 먹으면 아주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있고요. 이거 다 산거예요. 드링크 코카콜라 케이스 이건 새거예요. 중고 아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. 그럼 쪼쪼TV는 계속 이어집니다. 누구와 함께 쪼쪼와 함께.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